또 이제 지원언니 말처럼 정말 촬영을 하면서 점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혹시 우리가 닮아서 캐스팅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원래 잠깐만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두 분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투샷 한번 갑시다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셔서 다빈씨랑 우리 지원씨가 함께 살짝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? 그리고 사실 오늘 옷을 맞춰 입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옷이.. 박수가 절로 나와 말씀하세요 옷이 옷이 그냥 왔는데 비슷한 분위기인데 미묘하게 디테일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사실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뒤에 계시면 두 분 조금 이따 사제 시간 사진 찍을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분 푸드 타임 네 오른쪽 정면 웃는 모습이 진짜 인내가 닮았네요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예쁘죠 두 분 네 아 우리 자매 하트 한번 하트 같이 예 요거 가야 됩니다 요거 가야 돼요 정말 코너 속의 코너로 예 시선 정면 왼쪽 정면 오른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사제 시간 네 네 포토타임 한번 진행할까요 아니 하트 한번 네 사제 우리 또 사제 간의 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왼쪽 예 정면 오른쪽 아 좋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정이 없었던 거지만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진을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